누군진 모르지만 내 생각이 맞아 그런 네가 안 안녕하세요 실체내 Not Shy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인데요 엔딩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지금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당당하게 또 거침없이 표현한 그런 있지만의 사랑 노래이고요 또 빠른 비트가 특징이고 강한 퍼포먼스가 장점인 곡입니다 저는 Not Shy, Not Shy라는 컨셉에 아직 적응 중이거든요 멤버들이 게임을 그렇게 못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가 원래 게임을 제일 못하거든요 홀팀 있다면 Not Shy 해야죠 Not Shy 해야죠 Not Shy 하는데 제일 Shy 해가지고 오늘 촬영이 예뻐서 괜찮아요 엔딩 받으면 예쁠 거예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엔딩입니다 절탁드립니다 절탁드립니다 포인트 덩어리예요 포인트 덩어리예요 각자 뽑는 포인트 일단 이거는 진짜 포인트 이건 진짜 포인트 저희가 춤이 계속 막 바쁜데 막 바쁘다가 PD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때 저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이런 춤을 잘 출 줄 몰랐다고 잘 살릴 줄 몰랐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여기 약간 춤 하는 게 신기하실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의 이유를 이유가 없어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께는 귀 판다고 귀 판다고 생각해요 귀 판다고 생각해요 소니 씨 귀 파죠